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11기와 8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8장에 등장하는 순엠 여인은 앞서 엘리사를 극진히 섬겼던 여인인데 그녀는 이스라엘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하였을 때 블레셋으로 피신하였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의 기업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는 결탄코 상급을 잃지 않게 됨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가 아람의 수도 다메색에서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은 이미 엘리아도 예언한 바인데 하나님이 하사엘을 아람왕으로 세우신 목적은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편 유다왕 여호랑과 아하시아 두왕의 행정을 살펴보면 그들도 부강국의 왕들과 똑같이 폐역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무거하다가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접경지역인데 이스라엘에만 기근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결과일 것입니다. 3절입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7년은 안식년에 해당하므로 여인의 호소는 율법적인 타당성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4절입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개화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나병에 걸린 사람은 격리하게 되어 있기에 왕하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개화시가 나병에 걸리기 전으로 보입니다. 개화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개화시가 이르되 내 주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오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잔인이다 하니라 개화시가 왕과 말할 때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순행여인이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섭리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살려준 아이가 선지자 요나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6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압은 나보술 죽임으로 그의 포도원을 갈치했는데 그의 아들 여호람은 백성에게 손정을 베푼 것으로 보입니다. 7절입니다. 엘리사가 다멘석에 갔을 때에 아람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일어난다 하니 베나다시 병이 든 것은 자기 욕심에 의해 이스라엘을 침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심으로 병을 얻었다고 보기도 하고 아압과 동시대 사람이기에 늙어서 병에 들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 새 다멘석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베나다시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엘리사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지를 알고 싶어서 예물까지 보냈습니다.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병으로는 죽지 않고 다른 방법에 의해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대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도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해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시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신전을 지어 다메색을 아름답게 치장한 베나닷과 하사엘을 기리는 거창한 제사를 지내며 경의를 포했다고 합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하베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역사가 여호사밧의 죽음이 언급된 열한기상 22장 50절에서 중단이 되었다가 본전에서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 여호사밧이 사망하기 4년 전부터 여호람을 섭정해오다가 여호사밧이 장사되던 해인 BC 847년에 여호람이 단독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하베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하베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달리아는 죽기 전까지 유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잇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때에 애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이에 왕을 세운 고로 애돔은 다잇이 왕이 된 BC 1010년 이후부터 150여 년 동안 유다의 지배를 받아왔었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어쌓은 애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애돔이 유다의 수화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를 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림나는 제사장 아론 자손들에게 주어진 성읍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이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제 12년에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냐라 이스라엘왕 오무리의 손녀이더라 아달냐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27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모식이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음 이러라 아버지 요람이 이세벨의 딸 아달냐하고 결혼을 했고 아하시아도 이세벨의 딸인지 손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라못으로 가서 아람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이 전쟁에서 다치기는 했지만 길라라못을 탈취했습니다 요람 왕이 아람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유다와 이스라엘 왕의 등극 연도나 통치기간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계산법이 일반적이지 않기에 그러합니다 그 예를 들면 그들은 섭정기간을 통치연도에 포함해서 기록한 경우가 많은데 섭정기간의 명기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맞추어 봐도 그 연대의 계산이 일치하지 않기에 그 연대를 계산하려다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성경을 보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